파주시 마자무수의 벚꽃이 만개하여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일물과 벚꽃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네요.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주차장 입구에서 전면을 바라보니 벚꽃이 질비하네요. 주차장 오른쪽 측면에도 벚꽃이 많네요. 저녁노을이 지는 호수가를 바라보면서 저녁노을이 지는 호수가를 바라보면서 마장호수 상징인 구름다리를 올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다리 위에서 전면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새롭게 개통된 다리 위에서 캠핑장이 있네요. 캠핑장 확대 마장호수 가는 버스입니다. 마장호수 주차장에서 당신의 Command Soarin 미드의 앞으로 확대 나 기드 할51 당신의 금방